준비! 잠깐만! 자 준비합니다. 자, DIB! DIB! 그 다음에 독도! 어려워? 아니야, 이길 수 있어. 다시 한번! 자, 미니가 지금 처절하게 시합했다는 걸 지금 모를 거야. 아마. 본 동영상은 시합용입니다. 이번엔 아까부터 조금 더 빠르고 민첩하게 하는 거야. 자, 매니저와 함께 부모님! 부모님께서 응원해 주겠습니다. 준비! 흥분하지 말고. 제가 흥분했거든?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하지 않는 거야. 자, 똑바로 세워줄래? 저기? 예, 예, 예. 돌 때 크게 돌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서로 부딪치지 않게끔. 아니, 두 바퀴 할까? 두 바퀴? 두 바퀴? 한 바퀴? 알겠어. 그러면 이승재 두 번 누가 먼저 얘기해. 준비! 시작! 자, 흥분하지 마. 흥분하지 마. 그렇지, 먼저! 그렇지, 가서 돌아 돌아!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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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빨리 와! 빨리 와!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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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솔직히 너 건드렸잖아. 그치? 매니저가 건드렸어요. 매니저는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가 빠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을 잘해야 돼. 조정을 잘해야 돼. 타각이 안 맞아. 지금 세팅이 안 된 거야? 자, 다시. 세팅이 안 된 게 아니라 중립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살살 당겨 봐봐. 준비! 자, 두 번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한 번만 더 하면 이깁니다. 준비! 침착해! 침착해! 준비! 시작! 침착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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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! 어서 브레이크 잡고! 아, 이겼어! 박수! 야, 이겼어. 독도가 이겼습니다. DRB를. 어? 기준상에서 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. 너 차 세팅에 문제 있다고 전화했는데 왜 패인의 요인이 뭐가 있다고 전화합니까? 아니야. 안 됐어. 아, 세팅 안 됐어요? 세팅 안 됐어? 그럼 DRB가 왜 세팅 안 됐을까? 연구를 해야지. 자, 조형 조형 해봐. 조형 움직여봐. 조형 움직여봐. 조형. 서버가 660MZ인데 조형이면 안돼. 잠깐만, 있어봐. 이게 조형 이거 지금 너 풀렸잖아. 정비불량이구만. 나사 다 풀렸잖아. 조형님이 풀렸어. 아니야, 이거 풀렸는데 녹타이틀 불러가지고 해야 되지. 이거 중간에 니가 딱 봤을 때 이거 풀렸어야지. 하여튼 정비불량을 줬어. 아무리 차가 좋아도 정비불량. 웃지마. 하여튼 정비불량을 줬습니다. 하여튼 다음에도 이길 수 있겠죠? 이따 저랑 시합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제 시작했습니다. 자, 디아비가 졌다는 거. 우승자 한마디. 축하합니다. 너무 긴장했어요. 너무 긴장했어요? 자, 이렇게 해서 독도 차량 하셨습니다. 매일 늦게 잘 놀게요. 그래요. 조심조심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빠한테 경계 차렷.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상 마무리할게요. 짠. 나한테 스위키가 꺼여야지. met 흥 peek